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그 유명한 투투용법입니다.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예문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자 그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뒤에서부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뒤에서부터. 더 이상 일하기에는 그는 너무 피곤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셨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죠. 뭐뭐하기에는 뭐뭐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자 그리고 이 투투용법은요. so that 구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내신에 요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투투용법을 용법의 문장을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이거를 so that 구문으로 바꾸라 그래요. 어떻게 바꾸냐면 he is 다음에 투가 so로 바뀌죠. 그리고 tired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절이 되는 거죠. 구를 절로 바꾸는 거예요. 자 워크를 누가 합니까? 그가 하죠. 그리고 뭐뭐할 수 없다니까 조동사 can을 쓰는데 not 들어가야겠죠. 뭐뭐할 수 없다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니까 이렇게 can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 다음에 any 그런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는 너무 피곤해서 그쵸?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투투용법을 so that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밑에 보시면은요. 이거는 뭘까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중부정 느낌이잖아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듯이 비슷합니다. 영어도. 그는 너무 현명해서 이 상황을 이해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얘도 so that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굳이 바꾼다면 so wise가 되겠고 that 한 다음에 he 어떻게 됩니까? can트가 아니라 he can이 되겠죠. he can understand가 되겠죠. 그쵸? understand 그 다음에 the situation 이렇게 쓰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직히 이 두 문장이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문장이 완전히 같다 라고 저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요즘에는 썩 좋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물론 내신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학교 선생님이 좀 옛날 선생님이면 이렇게 바꾸라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하시고 투투형 뽑으면 너무 무모해서 무모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나시 들어가게 되면 강한 긍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패턴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나는 그쵸? 너무 화가 나서 말할 수가 없죠. 또는 오른쪽 뒤에서부터 해석하게 되면은 말하기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헐 그리프예요. 그녀의 슬픔이 too deep이에요. 너무 깊어서 그래서 to be reasoned away인데 여러분 수동태죠? 그런데 먼저 reasoned away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reason away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reason은 뭔가 생각하다죠. away는 멀리 보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뭔가를 이치,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라던가 그쵸?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reason away 외워주셨죠? reason 생각이잖아요. 생각해서 away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나 감정 등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없애버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녀의 슬픔은 너무 깊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없애버려질 수가 없는 거죠. 투투용법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뒤해석대석하게 되면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없어지기에는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도 깊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도 보시면은요. 이거는 나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그는 너무 현명해서 그것을 알지 못할 수가 없다. 즉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넘어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지금 이 변형된 문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먼저 위에 것부터 일단 보시면은 자 그 돌이 어떻습니까? 너무 무겁죠? 자 그 다음에 for me에든 괄호를 쳐야 돼요.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준 겁니다. 내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움직이게 할 수 없다가 되겠죠. 뒤에서 변경하면 내가 움직이기에는 그쵸? 이 돌은 너무 무거워 무거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밑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얘를 지금 이제 쏘댓구문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쏘댓구문으로 바꿀 때 이 투가 쏘가 되고 heavy는 그냥 내려오죠. 그리고 대절이 되는데 move를 하는 주체가 돌이 아니라 나니까 for me니까 I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다니까 could not을 썼는데 뒤에 여기는 it을 썼죠. 이 it이 뭐예요? 바로 스톤이죠. 근데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 move 다음에 it을 쓰면 안 돼요. it은 안 된 놈. 얘는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투 무브의 그 목적어가 스톤인데 이 스톤이 문장 전체의 주어이면서 이 투 무브의 그 목적어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스톤을 또 쓰면 안 돼요. 뒤에다가 여기는. 근데 얘를 갖다가 아 이제 절로 바꾸잖아요. 두 개의 절로. 그쵸? the stone was so heavy 라는 절하고 그 다음에 됐 다음에 I could not move it 이렇게 쓸 때는 뒤에 두 개의 절 복문으로 바꿀 때는 여기에다가 it을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스톤을 표현해 줘야 돼요. 문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위에는 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거는 진짜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할 때 중학교 내신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중3 내신에 이거를 쓸 수 있냐 없냐 밑에도 계속 보시면 그는 너무 친절하죠? 그쵸? 그래서 나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너무 친절해서 나의 요청을 승인해주고 허락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더 시너리죠. 이 경치가 너무 아름답대요. 그쵸? four words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투투용법은 아닌데 그냥 요 투 뷰티풀의 뉘앙스가 그쵸? 뉘앙스를 좀 알려는 의미 그 뜻에서 요 표현을 있죠? four words까지 붙여갖고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즉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름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는요. 아 이거 참 중요한데 얘네 둘을 좀 묶어주셔야 돼요.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십시오. 자 해석을 앞에서 배운대로 해석을 하면 이게 해석이 됩니까? 자 그는 너무 아 뭔가 좀 불안해하고 걱정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는 너무 불안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요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anxious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시면 여러분 이 anxious라는 단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을 때는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열망하는 이에요. 뭔가를 열망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투투용법으로 보면 안되고 이 anxious to no 이에요. 그는 그 결과를 알기를 너무 열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 덩어리예요. 투투용법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그러니까 이 투는 그냥 부사로 껴들어가요. 얘 없어도 돼요. 없고 그냥 그는 그 결과를 알기를 열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열망하는가? 너무 열망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투투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anxious 2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투투용법 아닙니다. 만약에 투투용법이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녀는 너무 준비돼서 실수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얘도 동일합니다. 이 투구정사는 레디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레디가 뒤에 투구정사가 올 때는요. 얘가 거의 willing의 느낌이에요. willing willing willing이 뭐예요? 기꺼이 뭐뭐하는이죠? 기꺼이 뭐뭐하는 또는 뭔가를 재빠르게 그렇죠? 재빨리 뭐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그녀는 그 실수나 잘못들을 기꺼이 그렇죠? 찾아낸다. 또는 재빨리 찾아낸다. 너무 재빨리 그 실수들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그녀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냐? 재빨리 실수를 너무나도 재빨리 실수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또 뭐냐면 버프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유감스럽게 너무나도 라는 뜻입니다. 유감스럽게 너무나도 그쵸? 그래서 그 루머는 유감스럽게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사실이다. 그래서 온리2와 같다고 하는데 온리2는 약간 뜻이 조금 달라요. 버투랑 그래도 비슷한데 그냥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매우 또는 아주 그런 의미예요. 그 루머는 유감스럽게도 너무나도 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이제 좀 어려운 문장들을 통해서 배운 걸 좀 익혀보면 자 The chains of habit 이죠. 바로 습관의 사슬이죠. 습관의 사슬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투투용법이네요. 투투용법 습관의 사슬이 너무 작아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티른 뭐뭐할 때 까지죠. 바로 그것들이 그것들은 바로 습관의 사슬들이죠. 그것들이 너무 강해서 또 투투용법이 또 나왔네요. 너무 강해서 부러질 수 없을 때 까지죠. 그쵸? 그 그게 느껴질 느껴질 정도로는 너무 작다. 조금 약간 이게 매끄럽지 않은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그 습관의 사슬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작아서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쵸? 뭐 할 때 까지 바로 그 습관의 사슬들이 너무 강해서 부러질 수 없을 때 까지 그쵸? 부러질 수 그러니까 이제 이 습관의 사슬들 이라는 게 진짜 너무 강해져 갖고 이게 더 이상 막 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습관이 아주 그냥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습관의 사슬은 너무 작아서 느껴지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면 삶이라는 것은 애프터 올은 결국이죠? 결국에는 또 투투용법이네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어서 그쵸? 의미상의 주어를 써줬네요. 모든 그 이 삶의 Manifestations 이게 뜻이 뭡니까? 바로 어떤 그 징후의 뜻도 있고 징후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나타남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징후들이 징후들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To be capable of니까 그 모든 징후들이 뭐 할 수 없다? 축소될 수 없어요. 뭘로? Reduction to a single formula 하나의 단일한 공식으로 축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어서 그 모든 징후들 그 모든 나타남들은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뭘로 축소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식으로 되셨습니까? 복잡하니까 이거를 너무 하나의 공식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웬더 바바리안이니까 야만인들이죠. 야만인들이 뭐가 됐어요? 마스터가 됐죠. 마스터는 뭡니까? 주인이죠. 주인 뭐의 주인이 됐습니까? 오브 올드 월드 월드 에요.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됐을 때 그쵸?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as then known 이에요. 그때의 알려진 그러한 세상이 되는 거죠. 당시에 알려진 그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었을 때 야만인들이 그때의 그들은 너무 자만해서 너무 교만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뭐를? 유용한 교훈을 교훈을 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 they conquered 그들이 정복했던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들이 정복했던 사람들로부터 유용한 교훈을 배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자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자 매년이죠. 매년 수천명의 사람들이 자 make their way to 죠? make once way to 하게 되면 어디어디로 가다 해요. 그쵸? make once way to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스위저랜드니까 스위스를 가는 거죠. 스위스에 가는데 뭐하기 위해서 가요? to take party 니까 참여하기 위해서 겨울 스포츠에 또는 뭐하기 위해서 to climb the pigs 그 픽은 뭐예요? 산뽕울이죠? 여름에는 산뽕울이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스위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수천명의 사람들이 매년 그런데 어떤 산도 녹아 붙었네요. 어떤 산도 너무 높아서 또는 너무 가파러서 또는 너무 forbidding forbidding은 이제 험악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험악해서 그 다음 투투용법이니까 여기 투 나오죠? scale the mountain을 그 등산하는 사람을 겁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투투용법이니까 어떤 산도 너무 높고 너무 가파르고 너무 험악해서 그 산에 오르는 사람을 겁주지는 못한대요. 그렇죠? 겁주지 못한 산은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어떤 산도 너무 높고 너무 가파르고 너무 험악해서 그 산에 오르는 사람을 겁주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산은 없대요. 아시겠습니까? 계속 보시면 그리고 one after another the pick 그러니까 산뽕오리 연속되는 산뽕오리 얘기하는 거죠. 산뽕오리 이후에 또 산뽕오리가 있는 거니까 그 연속되는 산뽕오리들 정복 되어진대요. 그렇죠? 그리고 산 등반가들 마운튼 크라이머들은 이제 에즈에즈 원급 이죠? 뭐뭐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뭐만큼 바로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만큼 떨어진 낙엽만큼 많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조금 어렵긴 한데 앞에 주어에 녹아붙었어서 이것만 잘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산도 너무 높거나 너무 가파르거나 너무 험악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산가들 등산가들 등산가들을 이렇게 무섭게 할 수 없는 산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뒤에서 생각하면 등산가들을 무섭게 하기에 너무 높고 너무 가파르고 너무 험악한 산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하고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자 한 큰 비밀이죠. 그렇죠? 한 비결이 될 수도 있겠고 뭐해? 성공해. 성공해 한 위대한 그러한 비밀은 근데 뒤에 데디아가 또 꾸며주죠. 어디서 괄호를 닫아야 될까요? 괄호 닫으면 나에게 주어진 성공에 대한 한 가지 큰 비결은 그렇죠? 스크릿이 주어네요. 뭡니까? Is undoubtedly 이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뭐다? The lifelong habit이에요. 평생의 습관입니다. 즉 내가 가졌었던 그렇죠? 어떤 습관이에요? Of giving close attention to small detail 아주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어디에다가 작은 세부사항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내가 가졌었던 평생의 습관 이게 바로 나에게 주어졌었던 성공에 대한 아주 큰 비결이다 라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보시면 nothing has been too small too receive my attention 어떤 것도 너무 작아서 나의 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없다 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2가 나왔고 2 통 법이죠. 뒤에서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뒤에서부터 나의 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은 것은 없다는 얘기에요. 정말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초점을 자기는 거기에다가 기울이고 주의하고 주목해서 바라본다는 얘기죠. 어떤 것도 너무 작아서 나의 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띵스인데요. 어떤 띵스입니까? 이것도 대디아가 꾸며주죠. 그래서 여기까지 괄을 닫아야 돼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삽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로 너무 사소한 것들은 그렇죠? 트라이프윙 사소한 이죠? 하찮은 사소한 인데 같은 단어가 한 두 개만 정리해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트리얼이 있겠고 그리고 패티가 있습니다. 패티 이것도 다 사소한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로 너무나 하찮은 것들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Have never been 그렇죠? 결코 그렇죠? 결코 너무 작지 않대요. 나에게는 그렇죠? 어떤 사소한 것도 이 사람은 놓치지 않고 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결코 이 사람의 주의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것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스몰을 사소한 이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스몰이 있는데 사소한 하찮은 정도로 해석을 해도 더 문맥에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